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깜짝으로 한복을 입고 나와서 캐스트를 찍습니다. 이번 캐스트는 공개특강인데 명절이잖아요. 다가오는 명절 때문에 명절 분위기 좀 내려고 선생님이 한복을 입었어요. 그죠? 명절이지만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그게 좀 슬퍼. 그래서 맛있게 먹는 건 좋은데 놀지만 말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 꼭 나오는 것, 아주 중요한 것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주제가 있어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관련된 주제거든. 그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번 명절의 특강으로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문제 하나 소개하고 올바른 풀이와 오류에 대해서 언급할 테니 아, 여러분도 추석이라고 놀지만 말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캐스트를 찍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단단히 마음 먹고 추석이니만큼 더 열심히 한번 공부해봅시다. 자, 문제를 하나 소개합시다.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맞추시면 진짜 잘한 거고요. 혹시 틀렸다면, 선생님이 지금 틀림풀이를 할 거거든. 그렇게 풀었다면 오류를 바로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가봅시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오류를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분명히 이랬을 거야. 이 녀석의 최소값이야? 합이 나왔으니까 일단 동그라미 1번에서 산술기화를 써보자. 그렇지. 얘는 4였으니까 선생님 내가 여기다가 산술기화를 쓰게 되면 이렇게 뿅, 2루트 누구예요? 2루트 두 개 곱 15ab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약분하고, 그렇지. 약분하고 양변 제곱까지 하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15ab가 뾰로롱 4 이렇게 나오겠죠. 약분하고 제곱한 거야? 그럼 ab라는 값의 최대값이 나와요. ab의 최대값은 언제 나오냐? 15분의 4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지.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즉 최대가 나오는 순간이 언제지? 등호는 언제 성립한지? 그렇죠. 산술기화에서 산술기화를 쓴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은 순간. 그러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5a랑 3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근데 5a랑 3b가 똑같으면 계산이 가능하거든. 3b에다가 5a를 넣어봐. 5a를 넣으면 10a니까 a는 10분의 4. 5분의 2. 그러니까 a는 5분의 2. a가 5분의 2면 5분의 2 집어넣으면 b는 3분의 2죠. 이렇게. 이 순간 최소가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이 순간 두 개의 곱이 15분의 4로 최대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똑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가 두 번째 구하는 것. 여기서 이 녀석이 최소값을 구하려고 그럼 여기다가 산술평균, 기합평균을 쓰는데 여기가 위험해. 왜냐? 2루트 두 개의 곱이거든? 두 개를 곱하면 a, b분의 15가 나와. 첫 번째 위험한 이유. 여기가 변수야. 산술평균, 기합평균을 써서 이 곱이나 합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게 변수가 나타나면 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이유는 내가 다시 설명. 일단 위험한 이유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얘는 근데 얘는 근데 2에다가 루트 a, b분에다가 루트 15인데요. 그럼 이 녀석이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녀석이 최소인 순간을 구하는 거니까 이 값은 얘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선생님 딱 등호를 가지며 최소가 되는 순간이면 얘가 최대가 될 때겠네요. 이거야. 그럼 선생님 나는 최대값을 알아요. 15분의 4라고 루트 a, b면 루트 15분의 2가 되겠지. 역수니까 그 순간은 선생님 2 곱하기 루트 15가 있었고 역수해야 돼 루트 씌우면서 그럼 2분의 루트 15가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15예요. 라고 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전체 최소값은 15예요. 분모의 최대값이 15분의 4를 대입하여 최소값은 15입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있지. 내가 생각을 한 게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는 순간을 최소로 잡은 건데 등호 성립 순간은 여기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쓴 얘랑 얘랑 같을 때거든. 그러면 5, b랑 3, a랑 같을 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순간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요 15분의 4를 최대치로 인정해서 썼는데 그 최대치로 인정하는 a, b값은 저 값이야. 근데 그걸 대입해봐요. 여기다 대입하면 b에다 대입하면 3분의 2 대입하면 3분의 10이고 a에다가 5분의 2 대입하면 5분의 6이어서 달라요. 즉 내가 최대값 15분의 4를 가져와서 쓸 때 그 순간 a, b값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근데 그 a, b값이 등호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순간이에요. 즉 그 a, b값이 집어넣게 되면 최소값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지. 왜?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순간은 요 순간이니까. 그래서 1번에서 쓴 최대값의 등호 성립 순간이 2번에서 최소치를 만드는 등호 성립 습관과 불일치해 등호 성립 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예요. 두 번째는 오른쪽이 변수기 때문에 사실 꼭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최소라는 보장을 못해요. 네? 일정하면 100% 최소인데 오른쪽이 변수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최소일 수 없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등호 성립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 필요해. 그래서 일단 선생님 올바른 풀이 뭔가요? 이건 틀려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틀려. 오른쪽이 변수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위험해 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얘는 확실히 안 되는 게 최대치를 갖다 썼는데 그 a, b가 최대가 되는 순간 그 순간 사실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더더욱 최소값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풉니까? 올바른 풀이는 이렇게 풀어야 돼. 내 말 잘 들어? 이 풀이 잘 들어? 합이 나오고 합이 나오고 그 문자에 역수스러운 게 나와요. 꼭 역수는 아닌데 문자에 역수스러운 합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럼 묻지도 말고 곱하세요. 묻지도 말고 곱해요. 알겠죠? 합이 나오고 각각 문자에 역수스러움의 합이 나오면 그냥 곱한다. 곱하여 전개를 통해 다시 곱하여 전개를 통해 산술기화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전개해봐. 25 상수만 봐 9 얘랑 얘 전개하면 B분의 15A 이렇게 전개하시면 A분의 15B 이렇게 잘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산술기화를 쓰는 거야. 역수니까 여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하시면 34 더하시면 2루트 15의 제곱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게 30이니까 64가 나와요. 그럼 내 결론 내 결론 봐. 곱한 놈은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몇보다? 64보다. 근데 내가 구하는 건 빨간색의 최소거든? 근데 흰색이 얼마야? 흰색이 4요. 아 약분 따라서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은 16 이렇게 나와요. 최소값은 16이 정답입니다. 최소값은 16이 정답이에요. 그럼 봐봐. 등호성립 순간이 최소값이거든. 그 순간은 언젠이 산술기화를 썼던 그 순간을 봐야지. 그럼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아진 순간을 봐야지. 너랑 너랑 똑같을 때요. 그럼 등호성립 순간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15A제곱이 15B제곱이니까 A제곱과 B제곱 똑같을 때. 아 그냥 AB가 똑같을 때. 근데 AB가 똑같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우린 무조건 더하면 4를 만족시켜야 되거든. 그럼 AB가 똑같은데 더해서 4를 만족시켜야 돼. 그러면 3B에다가 A를 치환해서 생각하면 5A 더하기 3A는 4가 나와야 돼. 즉 A가 몇일 때? 8A가 4니까 A는 2분의 1. B도 2분의 1일 때 이때가 최소해요. 실제로 대입해봐요. 2분의 1, 2분의 1 대입해보세요. 16 나오죠. 근데 봐봐. 잘 들어봐. 이 순간이 이때에도 대입을 해봐. 2분의 1, 2분의 1 대입하면 안 똑같죠. 그러니까 등호성립 순간이 최소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등호성립 순간이 최소잖아요. 그건 여기가 일정해서 그래. 그러니까 오른쪽이 변수면 꼭 등호성립 순간이 최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문제의 잘못된 풀이에요. 왜 안되는지를 공부하시고요. 두 번째 올바른 풀이를 공부하세요. 어떻게? 그냥 그 문자의 역수스러움 나오면 역수의 합이 나오면 그냥 전체 퉁으로 곱해. 곱하여 전계를 통해 산술기화를 쓰면 이 전체식을 두등식으로 일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얘로 약분시켜서 답 내는 거야. 알겠죠? 기억해두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심화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지. 왜 안된가? 이거예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오류예요. 오류. 함정이거든.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 첫 번째 내가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줄게. x제곱 더하기 1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거 2차 함수니까 사실 2차 함수니까 사실 그래프로 들어가면 게임이 끝나죠. 그래프로 들어가면 쇽 이렇게 돼요. 그럼 언제 최소값을 가죠? 그렇지. 0일 때 최소값 1 같죠? 0일 때 최소값 1이에요. 이게 답이야. 근데 내가 이걸 산술기화로 풀어보려고 그래. 왜냐면 현재 x제곱 플러스 1 다 양수거든. x제곱도 양수고 0만 아니라면 양수. 그렇지. 1도 양수. 어? 선생님 그러면 0은 안되네. 그렇지. 0은 안되지. 0은 안돼. 0은 안돼. 제곱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0은 안돼.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 상태여야지만 가능하죠. x가 0이 아닌 상태만 가능해. 그래서 내가 가정을 하자고. 얘도 양수 양수로 인정하기 위해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을 해보자. 그럼 큰 쪽에서만 생각하면 사실 최소값은 없어요. 그죠? 0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하면 이렇게 자리 잡히는 거니까 사실 최소값은 없다라고 봐야지. 왜? 선생님 이 옆이 최소값 아닐까요? 아니에요. 실수의 성질 때문에 이 순간에 최소값이 없을 거야.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그냥 0만 아니다라고 문제를 봐도 되겠지. 0만 아니다라고 보면 왼쪽까지 살아있을 테니까 어쨌든 양수 쪽으로 생각을 하여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산술기화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산술기화를 써볼래? 그럼 2루트 x제곱 이렇게 되거든? 변수야 변수. 아까랑 똑같은 변수야. 그럼 등호성립 조건 있지? 등호성립 조건 등호성립 조건은 뭐지? 산술기화 썼을 때 같아지는 순간 x제곱이 1되는 순간 즉 양수 쪽만 본다면 1인 순간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결론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일 때 최소고요. 1을 대입해. 그럼 최소값 2 아닌가요? 2 이렇게. 근데 확인해봤지만 0이 포함되어 있다면 0일 때 최소값이고 양수일 때는 최소값이 있어 없어? 최소값이 없어요.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오류지.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그럼 여기서 등호성립의 의미를 알아야 돼. 등호성립의 의미. 등호성립의 의미는 뭐냐? 말 그대로 변수면 이쪽의 그래프와 이쪽의 그래프가 같아질 때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등호성립의 의미는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가 만나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야. 최소가 아니라. 자, 근데 이 녀석의 그래프 루트 x제곱은 2x로 바뀌겠죠. 양수인 순간에서는. 그래프를 조금만 더 그리면 자, 끝났어. x제곱 플러스 1이 양수 쪽에서만 그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거 2x잖아. 2x는 정확하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딱 접하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만나요. 그 만나는 값이 1이고 만나는 값이 2가 된다는 거야. y값이. 그러니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는 순간. 그리고 항상 왼쪽의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거 맞잖아. 흰색이 위에 있는 거 맞잖아. 위에 있는 게 맞는데 딱 똑같아지는 순간. 만나는 순간. 그 x값이 1이라는 거야. 근데 그 순간이 최소인 건 아니지. 그래서 오른쪽이 변수이면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이 만나는 순간을 가르쳐주는 게 사실 등호 성립의 의미예요. 등호는 진짜 만난다의 의미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것이 최소라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이거 보장성을 못 받아. 물론 최소일 수도 있지.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지. 변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최소라고 말할 수 없고 만나는 순간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산술기화를 썼을 때 내가 그래프는 못 그리겠지만 사실 여기 있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이 그래프랑 만나는 순간이 있다. 그 만나는 순간이 이럴 때 만난다는 거지. 그치만 그 만나는 순간이 너랑 너랑 똑같아지는 그 순간이 최소값은 아니라는 거지. 모른다는 거지 그건.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이 변수로 잡히면. 나는 만나는 순간을 가르쳐준 거지 최소인 순간을 가르쳐준 건 아니거든. 변수일 때는. 오케이. 그래서 올바른 풀이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 오른쪽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술기화를 쓰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오류가 범할 수 있다. 왜? 선생님이 이유는 설명했어. 등호 성립의 의미는 사실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는 순간을 의미하는 건데 오른쪽이 변수면 만나는 순간이 최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상수면 언제나 그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정함이 있을 때 써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풀이는 이 패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추석 선물로 여러분한테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를 꼭 제공했으니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오류를 쓰시오. 라고 많이 나와. 왜 틀렸는지 쓰시오. 그러면 등호 성립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라고 써야 된다고. 서술형에서.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